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비중은 30%고 17만 7,700원이요. 17만 7,700원이요.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올해 초에 매수하셨나요? 네, 올해 초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내려서 좀 놀라셨겠어요? 네, 네. 네, 이래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 전망 어떤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아침부터 목표가 하향 조정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지금도 주가가 6%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있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진단키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이번에 지금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께서 17만 7천 원이면 높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손실을 보고 수익을 내고 저는 매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백신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SK바이오사이언스죠. 국내에서 있잖아요. 백신 쪽에서는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확진자 수가 예를 들어서 많이 늘어나면 안 되지만 10만 명에서 15만 명 이렇게 저는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를 놓고 보면 정점이 한 20만 명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목표가 하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도 가격대 오면 한 17만 원 꼭 여러분들이 지금 17만 원 정도까지만 매수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지금 손실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17만 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17만 원대 가격대가 지금 어느 가격대냐면요. 이 가격대예요. 여기가 여러분도 18만 원대잖아요. 이 가격이 지금 18만 원이에요. 이 종목이 한 번 이 가격대가 지금 17만 원대입니다. 지금 주가가 14만 원대니까 그래서 리바운드가 한 번만 나오면 17만 원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최근에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코로나 전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2020년도에 대유행이 나왔으면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반등이 커지 않을 거예요. 17만 원 정도까지의 제가 봤을 때 상승세는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른 그런 바이오 기업처럼 적자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확고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바이오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전혀 달라요. 이 종목은요. 17만 원 정도는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조금 인내심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가격도 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